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. 내가 잘못했네. 내가 잘못했어. 우리 공수사관 아주 대단하시네요. 대한민국 1개의 검사가 경찰들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다고. 다 잘 들어요. 경찰들 불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. 손 나. 일들 하지마. 경찰들 허락받고 일하라고. 손 내려놓으라고 진짜. 내 얘기 똑바로 잘 들어. 꼬이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.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. 알겠어요? 우리가 목 분리...